반으로 접은 까래를 어깨에 둘러 시작합니다. 한쪽 끝자락을 바꿔잡아서 까래가 목 뒤에서 어긋나게 접히도록 만듭니다. 이렇게 시작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두 비대칭 누르기라고 합니다. 이제 목 주변의 까래를 바깥쪽으로 적당히 두 번 접습니다. 이 부분을 접는 이유는 매듭을 쉽게 묶고 까래의 네크라인이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에요. 이제 모양을 살펴 매듭을 묶으면 완성입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하세요. 하지만 이제 포기란 없습니다. 첫번째, 매듭을 위한 자락을 잡으실 때 수평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. 아래쪽에서 목 중심을 향해 사선으로 잡으셔야 매듭 부분과 네크라인을 예쁘게 만드실 수 있어요. 두번째, 매듭을 묶는 자락이 두툼하기 때문에 두 자락이 움직이지 않게 양쪽 모두 꽉 잡아서 묶으셔야 합니다. 제대로 묶으셨다면 까래를 원하는 방향으로 돌립니다. 마지막 팁입니다. 한 손으로 매듭을 잡은 뒤 다른 손으로는 목 아래로 늘어지는 까래를 조금 당겨줍니다. 그리고 두 번 접어서 시작했던 부분을 조금 펼쳐 목 주변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연습하시는 것만 남았어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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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